우리 아빠 잘 땐 특홈 호텔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작년 작년입니다. 작년 아빠 생일에 윤정 엄마랑 연우가 호텔 이벤트를 해줬었잖아요. 제주도 온 기념으로 이벤트 해주느나 봐요. 사랑해. 사랑스러운 벨보이 하영이와 총괄집애인 연우 준비 완료. 도플기와 호텔 오픈. 그럼 뭐해? 하영아 우리 아빠 깨면 샐러드 만들어줄까? 나 샐러드. 그래. 짜잔. 블루베리랑 토마토랑 포도. 하영이는 지금 위생증가 끼느라고 바빠요. 얼음 꺼내. 하영아 이리 와봐. 하영아. 하영아 이리 와. 아이 참 왜 나 불러. 나 바쁘잖아. 나 바쁘잖아. 하영아 이리 와봐. 빨리 만들어야 돼. 일단 블루베리 넣어보자. 블루베리. 여기다 이렇게 좀 넣어줘. 하영아. 토마토랑. 토마토. 토마토. 이거 특이하니 딱딱한 거. 이렇게 진짜 넣어주면 맛있게 만들어보자 한 번 우리. 와우. 소스까지. 잼도 넣고. 나 여기에 뿌려가지고. 찢어서 뿌려. 치즈도. 치즈 많은 샐러드. 처음 보시죠. 당연히 처음 보실 겁니다. 왜냐면 세상에 있는 샐러드가 오늘 처음 개봉된 거니까요. 개봉된다. 와우. 옮겨 옮겨. 와우. 와우. 우와. 좀 어려운데. 치즈 까요. 오 마가. 와 맛있겠네. 오 마가. 너무 맛있겠다. 잠깐만 하영아. 하영아 이거 블루베리. 아. 팝핑캔디를 솔솔 뿌린다고요? 설마 설마. 아 이건 정말 신선한데요. 하영아 이거 먹어봐. 아.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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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그것도 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안 돼. 안 되겠어. 그 손 가면 안 되는데. 그만. 어 저 안에 어딘가. 우와. 칼칼칼. 됐습니다. 이렇어. 여기. 어 이거. 이거. 하나 남았네. 오케이. 아빠 칼칼. 아빠 칼칼. 아빠 칼칼. 아빠 칼칼. 아빠 칼칼. 좋아. 졸 생각에 너무 좋아요. 아빠 이제 깨울까? 아 너무 힘들어. 올라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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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고기야. 아빠 깨어나세요. 오. 오 마사지로 깨우네요. 초콘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우리가 호텔을 열었습니다. 초콘 호텔이라는 호텔입니다. 어 어리둥절하죠 지금 일어나가지고. 내가 맛있는 했어요. 짜잔. 뭐야 이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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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빠랑 같이 만들었어요 이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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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저 간절한 눈빛. 뭘로 먹어? 숟가락으로 먹으면 돼요. 숟가락. 네 알겠습니다. 저 맛있게 드세요. 먹어볼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매워. 뭐야? 매워 뭐라고? 뭐지? 왜 맵지?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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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빠 주스. 이거 매운 거 뭐야? 얼굴이 진짜 빨개졌어요. 왜 이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뿌리면 돼. 이건 먹인 거야. 이거는.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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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저 표정이네요. 네 잠은 확 깨졌겠네요. 야. 아 잠깐만. 이거 느끼한 거 이거 뭐야? 와. 맵고 느끼하고. 이거 아빠 먹으라고 준 거야? 둠수육도 많이 줘. 둠수육도 많이 줘. 물 줄까요? 물 갖다 줄게요. 커피 줘 아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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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어딘지 알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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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수 있어? 우와. 좋아. 내가. 어? 아빠한테 줄게. 여기요? 여기요. 커피 마시세요. 커피 내가. 커피 내가. 드릴게요. 우와. 하영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향기 좋아요. 냄새 맡아보세요. 향기 좋아. 아. 커피가 제일 맛있다. 아니다. 샐러드 너무 맛있어요. 샐러드 최고. 네.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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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필요할 땐 이걸 누르면 돼요. 아 알. 뭔가 필요할 땐 이걸 누르면 돼요. 아 알. 이거 누르면 돼? 알았어. 우와. 벨까지 있어요. 뭐 필요하면 벨 누르세요. 요. 오오오오.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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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벨 누르야지. 휴지 어딨어? 휴지. 휴지 어디서. 휴지 아빠 휴지. 휴지 아빠 휴지. 아 알았어 휴지. 휴지. 안 돼. 여기요 여기요. 아, 트위터 세트. 갖다 주면? 내가 닦아줄게요. 사회생활의 왕입니다. 닦아. 너는 옷이 그게 뭐야? 벨보이야? 벨보이 맞아요. 지금부터? 네. 아빠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벨 눌러요? 띵! 뭐 해줄까요? 연우랑 하영이가? 네. 아빠. 어... 두피 마사지 해야죠. 오...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인데, 고기를? 두피가 어딘데요? 아, 한 번. 두피 두피 두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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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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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아, 잠깐만 이리 와. 나와봐. 연우는 밑에 하고 하영이 아빠 머리 두드려줘, 머리. 잘되네? 아... 하하하하. 잘되네? 시원해요? 네. 아, 어때? 시원해요?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하영아, 세게! 더 세게! 아빠, 시원해요? 어, 더 세게. 완전 시원해.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어, 더 세게. 어, 더 세게. 어, 더 세게. 하하하하. 표정 봐. 어, 더 세게. 오, 손이 안 보여. 아, 진짜 살. 아빠, 시원해요? 아니, 더 세게. 조금만 사다 타고 있잖아요. 어, 힘을 다 썼는데. 아,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해. 알아봐요. 이건 어린아이 시원하잖아요. 귀여워. 천재야, 천재. 아, 문 열면 시원하죠. 아, 그 시원한 게 다 아니야, 하영아. 하영. 하영이. 하영 벨보이. 하영 벨보이. 아, 왜 돈이. 하영이. 하영이.